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에 가둬두느냐. 나는 월하의 노인이다. 월하의 노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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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혹시 빙이 아니오, 빙이? 용안점쟁이라든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보. 나 월하 노인이 말할 진대. 올해 내로 금원룡은 끝날 것이다. 금원룡이 끝났대! 그, 그, 그럼 올해서 새로운 비가 간대 끝난 말이오? 허나 왕한테부터 세자빈의 귀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새로 강택될 비에 목숨줄 또한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험면 너네들은 영원 불멸에 설! 월하의 노인이 말할 진대. 올해 내로 금원룡이 철해지지 않으면 이 궐에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이 나라에 설로 대첩이 일어날 것이야!!! 전국들의 선로 대첩이 일어날 것이야!!!